고추는 일상적인 음식 재료일 뿐만 아니라 꿈에서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입니다. 꿈에서 고추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이의 심리상태, 현재 상황, 혹은 잠재적인 갈망이나 걱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추 꿈의 이유와 해몽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고추는 일반적으로 매운맛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열정과 강한 감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추를 보는 것은 꿈꾸는 이가 열정적인 상태에 있거나 강한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거나 직업적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강렬한 자극을 주는 식품으로 꿈에서 고추를 보는 것은 도전과 자극을 추구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를 원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신체적인 자극을 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꿈에서 고추가 등장하는 것은 신체적 건강이나 문제가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추가 지나치게 매운 경우, 이는 꿈꾸는 이가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먹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강한 감정이나 욕망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목표나 직업적인 야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반영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원하고 있는 상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고추가 지나치게 매운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추를 주는 꿈은 꿈꾸는 이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이나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심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찾는 꿈은 꿈꾸는 이가 특정한 목표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나 직업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추를 버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불필요한 감정이나 문제를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심리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고추는 강렬한 맛으로 감정의 강렬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추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어하거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추는 자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도전과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추가 등장하는 것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이나 불편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추와 관련된 상황은 꿈꾸는 이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심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의 어려움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고추를 먹는 꿈한 직장인이 고추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열정과 도전적인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고추를 먹는 것은 그의 열정적인 상태와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사례 2. 지나치게 매운 고추 꾸만 학생이 지나치게 매운 고추를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학업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감정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지나치게 매운 고추는 그의 현재 심리적 부담을 상징했습니다. 사례 3. 고추를 주는 꾸만 여성이 친구에게 고추를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고추를 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의 필요성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4. 고추를 찾는 꾸만 사업가가 고추를 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갈망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고추를 찾는 것은 그의 목표에 대한 집착과 열정을 나타냈습니다. 사례 5. 고추를 벌이는 꾸만 여성이 고추를 벌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의 결단력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을 반영했습니다. 꿈에서 고추를 벌이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을 나타냈습니다. 고추와 관련된 꿈은 꿈꾸는 이의 감정상태, 현재 상황, 그리고 잠재적인 욕망과 걱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고추는 열정, 자극, 건강 문제, 그리고 대인관계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에서 고추가 등장하는 경우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에 고추가 싱싱하게 보이는 꿈 힘이 넘지른 활력소로 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킨다. 시원한 정신발대를 가져다주고 항문과 진리를 탐부하게 된다. 사업의 첫 결실을 얻거나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똘똘한 아들을 낳는다. 개가 파란 고추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목이 들어오는 길묵으로 태몽이라면 기한 아이가 태어난다. 밭에 푸고추가 싱싱하게 보이는 꿈 활력이 넘쳐 하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킵니다. 정신발대를 가져오며 항문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임신을 하면 똘똘한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에게 고추를 얻는 꿈 고추를 얻는 꿈은 좋은 길묵으로 많은 사람의 이목을 받거나 도움을 받아 금전 이득이 생길 수 있는 꿈입니다. 본인이 매운 고추 먹는 꿈 매운 고추 먹는 꿈은 장애물 인해하는 일이 문제가 생겨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 장애물로 추진 중인 일이 늦어지거나 중단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붉은 고추가 터져 노란 씨가 쏟아져 나오는 꿈 사업에 투자한 것이 호경기를 맞아 엄청난 때 돈을 벌게 된다. 붉은 고추를 입에 무는 꿈 태몽으로 귀한 아들이 태어난다. 빨간 고추가 터져서 노란 씨가 나오는 꿈 사업이 번창하여 많은 재물과 금전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이 안정되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추를 얻거나 보는 꿈 여러 방면으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다. 고추를 원료로 해서 만든 음식을 먹는 꿈 활동적이고 추진력이 필요한 직업을 갚게 된다. 고추밭에 들어가 풀고 큰 고추를 따 가지고 나오는 꿈 생산, 농업식품,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된다. 구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다. 행제, 재물, 돈이 생긴다. 고추밭에서 큰 고추를 따오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오며 배우자가 잉태를 하게 된다. 고추잠자리가 물이 지어서 나는 꿈 귀한 사람을 만나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암시가 있는 꿈이다. 고추장 담그는 꿈 신체가 건강해질 꿈이다. 고추장찌개 또는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물을 먹는 꿈 정력적이고 자주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넣은 음식을 먹는 꿈 열정적이고 자주적인 일에 관여하게 된다. 꿈 속에서 고추를 먹는 꿈 고추 먹는 꿈은 현재 추진 중인 일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꿈으로 학업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등의 행운이 따르는 꿈입니다. 꿈에서 고추 따는 꿈 고추 따는 꿈은 태몽과 연관이 있는데요. 예쁘고 알찬 고추를 수확하는 것은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꿈입니다. 농부로부터 싱싱한 푸른 고추를 받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세댁은 임신을 하여 옥동절을 낳는다. 농부로부터 푸른 고추를 받은 꿈 태몽으로 이런 꿈을 꾸면 머지않아 잘생긴 옥동자를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추장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꿈 자신에게 예기치 않은 불운이 닥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당에 고추가 널려있는 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꿈으로 길몽으로 해석되는데요.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가정이 안정되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꿈입니다. 마당에 고추 말리는 것을 본 꿈 사업을 벌일 일과 관계하고 고목에 고추가 열리면 합자 형식의 사업을 해서 이득이 생긴다.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펴서 말리는 꿈 사업상 자본 공개나 사업 내용을 발표할 일이 생긴다. 많은 숫자의 밤이나 대추 고추 등을 치맛보게 받았거나 큰 그릇에 수북히 가져온 꿈 아들을 낳을 태몽이다. 많은 양의 고추를 따는 꿈 태몽이라면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매우 큰 고추를 수확하는 꿈 재물, 태몽을 의미하는 꿈으로 많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건강한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꿈입니다. 먹는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는 꿈 음식에 고춧가루를 넣는 꿈은 정열적인 일에 종사하게 될 수 있고 본인이 주체가 되어 일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신이 된장이나 고추장 항아리에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것을 본 꿈 자신이 사업자금으로 마련했던 돌을 다른 곳에 쓰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빨간 고추를 따는 꿈 빨간 고추를 따는 꿈은 건강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태몽으로 해석되며 청색 고추를 따는 꿈과 동일하게 하는 일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청색의 고추를 따는 꿈 청색 고추를 따는 꿈은 예쁜 딸을 낳을 수 있는 태몽이거나 진행 중인 일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꿈입니다. 투 고추를 물고 오는 강아지를 보는 꿈 귀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태몽으로 해석되며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투 고추를 본 꿈 푹 고추 한 두 개를 보는 꿈은 남자아이를 출산할 꿈이다. 많은 양의 푹 고추 또는 붉은 고추는 여자아이를 낳을 꿈이다. 항아리에 고추장이 가득 들어있는 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며 재물과 돈이 들어오게 된다. 고목에 고추가 열리는 것을 보는 꿈 여러 명이 합자한 사업을 하게 되어 이유를 남기게 된다. 고추 고추 활짝 피는 꿈 어떤 상품을 개발하여 이득을 볼 수 있는 꿈으로 해석되는 길몽입니다. 고추 고추 활짝 피어있는 것을 본 꿈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시중에서 데이트를 치게 될 것입니다. 고추 말리는 꿈 업을 벌일 일과 관계하고 고목에 고추가 열리면 합자 형식의 사업을 해서 이득이 생긴다. 고추밭에 들어가 붉고 큰 고추를 따는 꿈 결혼한 여자는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게 될 것입니다. 생산, 농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여 성과를 올리고 부자가 될 것입니다. 고추밭에 열려있는 고추가 싱싱하게 보이는 꿈 훌륭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는 꿈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어 성공할 수 있으며 공부나 학업에 좋은 결과를 가져옴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추가 집마당에 널려있는 꿈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운다. 고추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상품을 개발하여 이득을 보게 된다. 고추나무에서 붉은 고추가 땅에 떨어지는 꿈 임신부는 유산을 하거나 임신 중독으로 병원 출입이 잦아집니다. 고추로 만든 반찬을 먹는 꿈 추진력과 활동적인 일이 시작되거나 요구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꿈입니다. 고추를 덜어 놓은 것을 보는 꿈 소년소년은 싸움, 창피, 경도 등이 있음을 예시한다. 고추를 따는 꿈 아들을 암시한다. 고추를 말리는 꿈 고추를 말리는 꿈은 성공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꿈으로 새로운 사업 또는 학업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추를 보고 있는 꿈 본인이 하는 일이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의미하며 보상이 따를 수 있는 꿈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재산이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고추를 본 꿈 자신의 비밀이 폭로되어 딱한 처지가 되고 아랫사람들에게 깔 보일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곤란에 부딪힐 것입니다. 바구니에 고추를 가득 따온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사업을 할 자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구니에 붉은 고추를 가득 따온 꿈 태몽이라면 사업이나 예술 등의 재능이 있는 아들이 태어난다. 신선한 고추가 달려있는 고추밭을 보는 꿈 추진 중인 일이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꿈으로 행운도 따르는 꿈입니다. 오이 넝쿨에 오이 가지 고추 토마토가 열려있는 꿈 새 환경, 새로운 변신에 좋은 결과가 보장된다. 이사 계약은 자신있게 밀어붙여라. 자신이 고추, 고추가루, 고추장 등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은 꿈 자신이 활동적이고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고추장을 먹거나 만든 꿈 자신의 운이 좋아지고 신체가 건강해져서 장수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노인이 이런 꿈을 꾸면 자손이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추를 얻거나 본 꿈 쾌몽으로 이런 꿈을 꾸면 붓고추는 딸을 빨간고추는 아들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